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이 아침 7시고 장인어른이랑 같이 커피를 사러 다녀오겠습니다 다니엘 찍어도 돼요? 찍지마? 다녀엘 지금 쌩얼이라서 찍을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댄! 모닝! 웨이딩 포 댄니엘 모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제 인원과 함께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엄마가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아니요 잘 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자와 함께하는 팀의 한국에 있는 소중한 구독자입니다 여기일 때 미국 의사 Nikki도nee 영상에서 이잌국의 한이 탑к U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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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을 준비했고 구멍 Democracy 이거 부럽고 와 바다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Let's go. Let's go.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뭐 할 거에요? 오늘 뭐 할 거에요? 저 쉴 거에요? 네 쉴 거에요. Knock Knock Are you ready? Are you guys ready? Been ready for 2 hours. There we go. There you go. We are ready to go. This is going to be fun. Woohoo! Wow. Heavy? So light. Wow. 여기는 진짜 덥습니다.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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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수익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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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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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마 우유 고맙습니다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것 네, like, good morning, good afternoon thank you 고맙습니다 수익사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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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is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remo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Hammer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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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cnic highlights 네, 감싶 matters 네 아요? 고기, 엄마? 되게 고기. 너무 고기. 너무 고기야. 네, 이 타로였어. 되게 아름다운 식으로. 이 타로니와 함께 다 뵐어 드렸어요. 정말 저거예요. 너무 즐겁게 볼 수 있어요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당연히 즐겁게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너무 즐겁게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아침식사 아침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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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골프 카드 필요해요 우리 골프 카드 우리 골프 카드에서 이런 큰 도로 우리 골프 카드 응 아, 2nd floor 어, 2nd floor 어, 2nd floor 어, 2nd floor 아, 2nd floor 오, 저는 수акс아마 네, 모와리 대로 안녕 네, 안녕 타라라따 오, 그리고 이 카드가 들어있어 타라라라라 호텔을 소개합니다 들어와요 오, 멋있네요 여기가 프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린치 마랑양만아 대시비 히힛 오, 네덜 오 오 오 오 이치 네 예 오 오 이치 아 오 오 오 오 오 정말 멋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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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니문 네? 네 4년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니문에 왔어요 10 스타 10 스타 이 Often 아주 이쁘던 그리고 공부에서 따로 있다 가게 안에서 For the cool 완벽 이 띄에듀다 하화가 정말 좋네 이 띄에듀가가 띄에듀다 홈에듀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룸 서비스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단일의 이름으로 단일의 이름으로. 좋아요. 네. 정말 도대체.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엑스트바디가 비즈니스 클래스에 비즈니스에 비해 비즈니스에 비해 비즈니스에 비하여 해볼까요? 첫 클래스? 첫 클래스는 10k$ 첫 클래스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곳은 없지 않았어요 여기가 좋아해요 여기가 좋아해요 행복한 캠퍼 와우, 이곳이 너무 커요 흥미로운 그리고 이곳이 너무 멋져요 아침이나 밤에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와우, 화장실이 너무 좋아요. 화장실이 있어요. 큰 화장실, 샤워,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드라이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도 헤어드라이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 한일! 왜? 아, 그거 강남 쓰레기 봉지 아니야? 아, 맞아. 그걸 왜 가져왔어? 어, 여행 다니까. 어. 아니, 여행하는데. 아, 정말. 아니, 발리에 강남을 왜 가져가. 여기 신발. 아, 신발을 여기 왜. 여기 강남구청장 여기 왜 있어. 어, 괜찮아. 오늘 기분이 어떻게 되세요? 다이어트. 아직 다이어트? 아직 다이어트? 아직 다이어트? 일단 제가 나간 중이야. 좀 힘든, 그냥 이제land이 잘자고. 아, 그냥 잘있네요. 아니, 잘 잊지 않는 안탱관이. 너무 잘잤네요. 너무 쉬워. 점점 이에는 공유가 습니다. 정말, 이 물. 다행히 여행을 걸었을 때까지 정말 멋져요. 제가 깊은 물을 좋아해요. 오아시스처럼 보이죠. 너무 멋진 파프리아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드셔보시는 거에요.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와우, 이게 제일 처음에 만나요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발언니스 스타일 너무 많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요가, 게임, 체스, 그리고 문화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요 볼까요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그거 좋아요 담복 정말 재밌어? 재밌어? 오, 그 리트는 정말 잘하네요 정말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오, 그 리트는 정말 잘하니까 ser todel rebuilt as one of these statues and architecture are traditional and thats really beautiful to me. 아, so relaxing. 무슨 말이야 오 미쳤다 화났어 화나 화난 원숭이 원숭이 좋아해요? 원숭이 좋아해요? 원숭이 괜찮은데? 다니엘은? 너무 싫어 너무 무섭다 진짜 큰 이빨 여기는 여기는 거의 다니엘한테 천국 아닌가 그치? 헤븐이지 헤븐 식물도 많고 자연소리 새소리 저건 어디서 여기가 어디서 정국이 없어서 정국이 없어서 정국이 없어서 정국이 없어서 한국에서 존중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또 있을 거예요 ECLINE YOU GUYS FROM AUSTRALIA? 네 ELEVED IN AUSTRALIA! 1년 동안 어디였느덧? 칸 한국에서 예 앞에 학교가 아날들면서 4년 전 외국어 아날들면서 których 좋지 않습니다 와우 8,500 쌤이라라 이는 여기가 즐거운 거 아니에요? 어 네 사실 Voro 엄마와 아날들은 4년 전 행복한 생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피부가 너무 예쁘죠. 피부가 너무 예쁘죠. 피부가 너무 예쁘죠. 피부가 너무 예쁘죠. 즐거운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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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s having ceremony again here. I think we had enough. Smile. 하나 둘 셋. 오케이. 오늘은 다른 대신에 먹여있어요 알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 당연히 어떤 다른 옵션을 먹을 수 있는게 있구요 어디 가?! 여기가 여기! 와 바나나 tree 바나나? 진짜 크다 너무 크다 여기 너무 커 너무 커서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네, 제 방은 바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 네, 제 방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 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Look at this walkway 와, 여기 진짜 여기 여기 I bet these smell so good Can I smell? Do they have a sense? Oh my god Yes 와, that is different Can I smell? Oh, sweet Yeah What is it? Oh, there is another pool Another pool? Come on Nice Another pool With ocean view Yeah Yeah, it's really nice Oh my gosh This place is like everything I love all the different places you can like relax and If you want more like by the trees, you can go there, you can go to the beach or the pool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is beach is so much better than... This morning? This morning Oh, there are surf lessons too Wow This is amazing Oh, the beach is like right here, so you have easy access to the beach, totally private, and so clean too Like all really clean, it's nice It's nice I want to swim Yeah, I really want to I want to Are we going to now? Or tomorrow? Tomorrow Tomorrow? Tomorrow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And the weather is so cold It's really cold I need more sunscreen Wow, it's really cold I think it's colder than the Korean I think it's colder than the Korean Are you going to drink beer? Oh, it's only like 95 degrees here and 95% humidity It's beautiful Do you want me to drink? Should I drink quick? Yeah Why not? Actually, I have cold draft beer here Oh, how are you just doing? Ah,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 Where are we? Oh, there is Wow, you got a fancy one Sugar daddy Thank you Sugar daddy Thank you Sugar daddy I got a mask tail Yeah, those are good Oh, my God, my God, my God, my God, my God, my God, my God Mmm Yeah It's like a smoothie Yeah Daniel, what are you doing? Let's go see Today's day is finished What are you doing? Daniel, what are you doing? Do you film? Do you film? Do you film? Do you like my look? Do you like my mask? What are you doing? I want to protect Daniel's privacy I have mask I'll promote a mask Yes, it's crazy I'll promote a mask Daniel, I'll take an mask Daniel, I'llCMD for you But this look at me Look at me Okay, there's a coat Why? 미세먼지 없고 별도 많이 보이고 미세먼지도 없고 그리고 발리가 호주랑 가까워서 호주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여기 호텔은 러시아 사람이 많아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많이 없네 한명도 못봤어 내 부모님은 아직 매우 젖락한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아침식사 아니 무서워 내일 아침에 아침식사 하러 가겠습니다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